일단 늦어서 되게 죄송하구요 죄송합니다 연결 중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所以稍微遲了一点, 진짜非常不好意思 네 여러분 저희 와방을 다시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신희연이랑 서연 언니가 본인들이 진정한 커플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신희연이랑 펴照玄姐姐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도 우리가 받았죠 베스트 커플 상 분명 우리 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네, 팬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 댓글에 대한 댓글 오늘 저와 나키 언니의 찐 케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나중姐姐와 함께 여러분께 진정한 친구의 정신이 채팅창에 아니야 너희가 최고야 양양지 100억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희 커플 응원해주시는 분들 씨씨에 많아 보이군요 좋아요 그리고 팬스는 나키 언니에게 너희가 제일 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채팅에 또 너무 재밌다 너희도 서로 애교부릴거야? 그리고 나중은 나중이의 평론에 너무 재밌어서 너희가 서로 애교부를까요? 그렇죠 저희는 신희연이랑 나키 언니가 소연언니에 비해 애교가 덜 한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빈이의 평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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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의 사걱 이게 이게 뭔가요? 언니야 보여주세요 지금 나중의 시간 근데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내가 더 낫다 유빈아 아 죄송합니다 공유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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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아리아가 나왔잖아요 맞아 나 오늘 방송도 챙겨봤어 응 오늘 안 챙겨봤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의 스케줄이 저는 있었습니다 아 오늘 SSS 아리아 전화에 공유빈아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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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 어때요? conduct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QQ 며ichtlich 에 dent 에 HORN 오늘 pending 34aming 두번 affect 맞나요? 當 이번에 노래가 진짜 좋아서 댓글에 나도 방송 봤어 맞아 맞아 다들 너무 좋아하는 노래도 좋고 진짜 본사님은 또 봤을 때 그 영상도 봤을 때 그리고 노래 너무 좋고 나지용은 정말 사랑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소름 돋았어요 맞아요 진짜 메이크업 받고 있었는데 진짜 그 영상 보면 소름 돋는 거예요 나지용은 당시에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화장하고 또 한 번 봤을 때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좋고 이번에 스트리밍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이제 우리 아리아 멤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많이 참여 저희 웨이버上面 스트리밍活动 그리고 Q&A上面 더 더收听 希望能给 ARIA의成员们 帶来一点力量 음 오 도어 5,000번 들었어 오 有人听了 5,000遍 완전 역시 근데 진짜 그 정도면 진짜 거의 자면서도 들은 거 그러니까 자면서도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빈이의 정도의 정도일제 류빈이의인가 여러분이 잠시 들ITT时候 라 grabbed dar prospect 이번 라방에서도 팬들에게서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이빈 틴. 이빈 틴. 이빈 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신다아도 소팅. 이번 라방선도 팬들에게서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인사에 대해 소식을 해결해 볼까요? 인사에 대해 소식을 해결해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게요. 저부터 갈게요. 시작부터. 나종 시작. 조만간 서울에 가서 팬들 플레스 콘서트를 볼 웨이브에게 나경이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것과 꼭 먹어야 되는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나종은 구간 시간에 가서 셔오알 칸을 추천해 볼까요? 나종은 어디서 추천해 볼까요? 나종은 어디서 추천해 볼까요? 나종은 어디서 추천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면 나종은 떡볶이를 먹어봐 굉장히 좋아해요. 나종은 어디서 추천해 볼까요? 나종은 어디서 추천해 볼까요? 나종은 쉔오알을 가라고 하죠. 그래서 매콤한 떡볶이가 한국에서는 유행이기도 하고 맛있어서 저는 떡볶이를 추천해 볼까요? 저는 일단 솔직히 하고 싶은 건 운전면허를 따 보고 싶습니다. 오 멋있다 이제 멤버들이랑 휴가 때 같이 차를 타고 휴가를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 안전벨트 꿈이지 근데 이제 처음이어서 안전벨트를 꼭 해야 돼 나 이렇게 잡고 갈 거야 유빈은 이후 휴가 때까지 가고 싶어 유빈은 이후 휴가 때까지 가고 싶어 그리고 나정은 나중에 가고 싶어 그리고 나정은 나중에 가고 싶어 무슨 TMI가 뭐예요? 요즘 TMI 요즘 TMI 요즘 TMI 요즘에 요즘에 일단은 대형이 많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정게의 TMI는 좀 더 도로가 그래서 조금 머리에 왼 머리가 꽉 차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에 음 요즘에 아 아 아 아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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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가 그냥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자체가 TMI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계속 하다보니까 콘서트로 연습으로 꽉 차있어요 음 음 음 네 저요 저요 진짜 있네요 저요 오 저요 다 가요 세 번 다 네 번? 네 번 네 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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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有人 회사 4번 고마워요 세세 세세 네 와이니 와이니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아니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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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자 이거 뭐지 지우와의 첫 만남인데 나경이와의 첫 만남인데요 네 유빈의 문제는 리지휘의 첫 만남 아니면 진아경이 첫 만남 이게 뭔가 VS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냥 둘 다 어색 그 자체였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나키연이랑 첫 만남을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완전 처음 말고 이제 진정하게 다음부터 한게 나키연이랑 첫 만남이었는데 그 때는 진짜 어색했고 지우랑도 처음에 진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유빈 Toronto OMAN lips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좀 귀엽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좋은 것 같다 첫 번째로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친해져서 양양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지금 너무 친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있는 모니의 조합을 이름으로 그럼 오늘의 메인 컨텐츠를 시작해볼까요? angs하게 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주요 변화의 전소를 오늘 게임은 노래 전소를 1초 듣고 3초 안에 제목과 가수까지 다 맞춰야 되는 게임이에요 좋아요 오늘은 진짜 노래 전소를 몇秒 전소를 그려줄 수 있게 우리 중국 웨이브들이 노래를 골라주셨는데요. 한 번 틀렸을 시 노래가 끊긴 부분부터 다음 1초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웨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린今天的候选歌. 그리고 첫 번째 틀렸을 시 우리의 첫번째 틀렸을 시 우리의 첫번째 틀렸을 시 본인이 지정하는 부분부터 1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곡은 최대 총 3번 만 들을 수 있고 3번 다 틀리면 패스. 그리고 한 곡은 최대한 3번 만 들을 수 있고 3번 만 들을 수 있다면 패스. 한 라운드는 다섯 곡이 있고 총 다섯 라운드가 있습니다. 1룸 5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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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룸 3룸 2룸 최종 패자는... 그거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팬들도 같이 맞춰야 돼요 오 재밌겠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고요 정책 답안은 같이 참여 이 시각은 없을 때 그래서 이 시각은 없을 때 그래서 이 시각은 없을 때 그럼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노래 능도를 뽑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스톱돈을 선택해 볼 때 이 시각은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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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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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하나 뽑으세요 좋은 거 확실해요? 아 아니에요 잠시만요 확실해요? Are you sure? 네 뭐예요? 좋은데? 최신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2016년 2020년대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하나 둘 셋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어린 네 나경 나경 여자친구 선배님의 시간을 빌려 맞습니다 예 이거 이거 리크 여자친구 걸프렌드 시간 정답 정답 나경 кто 나경 펜 더 빨랐어요 나경 더 빨랐어요 더 빨랐대요 Just the Wave 나경 슬 Mik己 지금 목이 조금 안좋아서 안좋은거 맞아요? 진짜 너무 안좋아요 다른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음 노래 저 계속 안 맞추는거 맞죠? 이분 용도는 그냥 나경만 파이팅 나경 모마랜드 선배님의 너무 쉬운건가? 정답 이 노래는 모마랜드의 모마랜드 정확한 답변 누구를 골랐어요? 또 나경이 더 빠른 역시 프로다 프로 여러분 저 이겨봐요 다야 이겨봐요 다야 이겨봐요 다야 이겨봐요 다야 이겨봐요 준비 나경은 왜 그렇게 잘해요? 나경은 왜 그렇게 잘해요? 나경은 왜 그렇게 잘해요? 나경이 귀 좀 막아주세요 여행아 두주 나정말 또 귀가 어딨어? 여기다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았어 자 우리 어려운게 하나 합시다 여기다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았어 자 우리 어려운게 하나 합시다 진짜 어려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여행이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나경은 선미 선배님의 보랏빛 밤? 이거다 정답 설마 했는데 맞았어 설마 했는데 맞았어 아 제가 하나 둘 셋 너무 느리게 부렸나요? 아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로? 저의 곡은 쇠메다 웨이브 분들도 많이 맞추고 계신다고 지광예 와 와 제가 저의 곡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냥 다 진짜 노래를 잘 알고 계시네 정말 정말 리하 아 이제 남은 게 뭔가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진짜 어렵게? 네 아 나 알아 와 어렵다 유빈이 님 잘 좋아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미 어 어 아 나경 오마이걸 선배님의 다섯 번째 계절 와 진짜 프로다 열 차이 좋아요만 웨이브가 더 빨리 맞췄다고 맞아 난 봤어 아 정말 아 내가 여기 좀 아쉬웠네요 우首歌 전부 다 돼 나경 다 말았어요 와 내가 봤어 어려울 거 같아 네 잘합니다 너 똥손이다 다음 자 똥손 유빈 똥손 유빈 갑시다 자 이것은 근데 이미 여기서 최신 게 나와서 뭔가 더 있어요 더 더 최신 있어요? 더 최신 있어요? 아 유빈 쑤이징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한 번 최진곡 아 이거 아닌가 최진곡? 아 나 뭔가 잘못 뽑은거 다 이거 간절지 아유 보여주세요 제가 태어난 바로 다음 인데요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빈说 이것은 그 다음 년간 제가 진짜 클렉시 뽑았어요 진짜요? 클렉시 한번 가볼까요? 화이팅 이제 위빈의 순서 다 같이猜요 일단 쉬운거 더 할까요? 네 이거 진짜 깨끗하게 K-pop 너무 쉽다 에? 하나 둘 셋 이거 못 맞출 진짜 이거 못 맞추면은 진짜 진짜 아 보지마 보지마요 보지마요 이미서 봤어요 아 근데 뭔가 뭔가 딱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그냥 못해요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팬들이 알려주는 거라서 그냥 한번 춤 보여줄까요? 제가 쌈이 제가 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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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틀린 거로 할게요 좋아요 아 아쉽지만 아쉽지만 나이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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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늘려주신 것 같은데 이거 제목 하나 둘 셋 그 아브라 카타브라 인데 가수 이들 그 그 그라운 아이드 걸스 맞습니다 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방수의 이주 동화야 더 빨리 진짜 이번엔 빠르게 쉬운 게 네 하나 둘 셋 띵 저 몰라요 그냥 1초 더 1초 더 1초 더 1초 더 또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1초 더 다시 틀리면 우와 우와 나왔다 나왔다 뭐예요? 하나 둘 셋 띵 뭐예요? 그래서 뭔가 노래는 들으면 아는데 중국 웨이브 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 같아 유빈이는 뭔가 들으면 아는데 뭔가 딱 제목 상경 안 나 이제 세 번 기회 줄게요 세 번 진짜요? 네 근데 우리도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엉덩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도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엉덩이 이러면서 엉덩이 이러면서 천체만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근데 이거 들어봤죠? 네 당연하였어 근데 뭔가 제목 잘 몰랐어요 제목 잘 몰랐어요? 네 다음 잘 적을게요 이건 쉬워요 진짜요? 네 나 완전 좋아 하나 둘 셋 띵 가려주세요 이거 이거 제가 맞춰도 되나요? 아 안돼요 이거 세 번 기회 이따가 한 번 더 한 번 더 1초도 오 나 왜 몰라? 하나 둘 셋 몰라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죠 외국분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해 나중에 이거 닫았어요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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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몇 분 몇 초부터 틀어줄게요 50초 50초 다시 한 번 더 틀어줄게요 다시 한 번 더 틀어줄게요 나 모르나 봐 그냥 포기 알려줄게요 뭐예요? 21st 20st 나 이거 알아 너무해 나 진짜 아는데 진짜 알아? 나 진짜 알아 진짜 알아 보여줘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쉽네 마지막 이 라운드의 마지막 곡 뭐랄까요? 진짜 쉬운게 진짜 쉬운거 마지막 모르겠지? 이거 쉬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사비 부분 들으면 알거에요 1초 더 1초 더 50초는 사비 아닌거 같은데 그러면 1분 17초 1분17분부터 시작 나한테 잘 들어요 그냥 잘 들어요 와 나왔다 유빈 하나 둘 셋 제가 진짜 못봐 지워라 포기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들어요 자 몰라요? 이거 뭐야 나겨 정답 정답 라 라 뭐야? 진짜 몰라 아니야 제목이 약간 덩어덩해 어디서 몰라 라차 라차타 근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유빈이가 아직 유치원생 진짜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때는 케이팝을 정말 몰랐습니다 유빈이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케이팝을 잘 들어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에는 유빈이도 몇岁인가? 제가 케이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반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 공유빈이 오늘 오늘이 그날이 그날이 케이팝을 잘 들어요 자 또 있어요? 그렇죠 못 맞춰서요? 못 맞춰서 이거 진거죠? 지금은 1초 라운드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좋은거죠 이제 나경이 고민하네 그나마 근데 괜찮 이 노래를 오히려 더 잘 알아 2002년도 2005년도 그렇죠 되게 히트곡 많았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추운 때부터 근데 쉔능 간단하게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비교해주세요 정상의 순서 정상의 순서 모르겠다 바로 1초 더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authorities 내가 몰라요 몰라요? 제복이? 자 삽이 부분 몇 번 몇 초 하하하하 從何秒開始? 50초? 1분? 50초? 50초? 아아아아아 도입부가 그건가요? 응 빨리 빨리 에이픽 선배님의 미숙치아 예스 正好選到了 웨이브 분들 근데 도입부가 아니에요 도입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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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뭔가 안 좋은데? 자答案 바로 웨이브 분들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리믹스 된 버전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나정 나정 지금 리믹스 된 버전인거 같은데? 나정 지금 리믹스 된 버전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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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경 에이픽 선배님의 팬이어스 제가 근데 에이픽 선배님의 팬이어서 진짜 다 알고 있어요 나경 나경 아 아 내가 제일 잘 나왔어 오 맞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음.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어머나. 어? 나아경. 에이픽 선배님의 Remember. 뭐라고요? Remember. 나 그건 줄 알았어. 이거 좀 어려워요. 나아경? 그 소연 씨의 선배님의 파리? Nope. 사비. 사비. 사비 어디야? 어? 네. 네. 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휴댄区有人猜出來嗎? 어?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집 가서.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이 나오는데 마지막. 이거 더 쉬운 거예요? 아 나경. 어 나경. 티아라 선배님의 롤리폴리. 아 맞습니다. 오. 잘한다. 하. 나잖아. 봉유빈 못 맞춰. 나 못 맞출 거 같은데. 거의 다 옛날 거일 거 같아. 뭔가. 2000년대. 2005년. 어갛이고. んで. 어허어 Takes must a candidate. 아이고 엥. 아꼬. Start. 갈 지 엥. 그럼 commentary 잘 도와줘요. 나 이거 못 맞추면 그럼 진짜 여기선 살면 안 돼. 홉유빈 나와. 나 그냥 살면 안돼. 나 이건 잘 도와주지. 인내만 저기 성격 잘ifty. 뭔가 재밌áticas. 자 그래서 진짜 빵이. 나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내가 이 도와주지. 아니 이거 못 맞추면. 활동 안 rotary. 안 해. ett hemen scratchburys. 이거 못 맞추면 나는 진짜 여기서 살면 안 돼 홍유빈이요 이거 못 맞추면 뭐 할 거에요? 절 하겠습니다 이거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설날 중국도 설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못 맞추면 다신다니 자 바로 가시죠 쉬운게? 아 유빈 공유빈 공유빈 S의 라이징 공유빈의 라이징 방금 못 맞추면 유빈을 위해서 웨이브 넘어가서 라이징을 왜 다음 뭐로 할까 뭐해요? 알아요? 저 1초 더? 네 나경이 이미 네 몰라요 뭐에요? 진 나경이 굉장히 자신의 말 저 사비 들어야 해요 아 저 57초 와 나경이 표정 봐요 이 자신만만 와 나 몰라요 뭐지? 모르겠다 나경이 뭔가 비비선배님 어어어 인거 같은데 비비선배님은 뭐에요? 아아아아 날 때려 왜 이렇게 됐어 나 진짜 알고 있어 비비선배님은 이거 아는데 뭔가 비비선배님 역시 친유 동생 저 아르다 이게 뭐에요? 베스트 러브 맞습니다 언니가 불렀던 맞아 내가 아 근데 진짜 비비다 베스트 러브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나경이 못 맞추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아 제가 봐요 언니를 못 맞추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언니는 자 한 번 아 아 아 하나 둘 셋 뉘진스 선배님의 하잇볼 예스 자 다음곡 하나 둘 셋 트리플S의 아리아 트리플S 아리아의 도어 오오 드디어 이제 슬슬 나온다 다행이다 아 이거 못 맞추면 이렇게 나 이것도 못 맞췄으면 나는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인거야 유빈이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다행이다 팬들이 바로 나오네요 역시 역시 왜 이것밖에 없어 부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우리를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잘 아는 느낌 그래서 유빈이 더 더 이거 좀 어려운 건가 감사합니다 유빈 유빈 네 하잇키 선배님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잘했습니다 오늘 나는 퇴근해도 좋아 유빈이 조금 자신감 생겼어요 자신감 생겼어요 자신감 생겼어요 자신감 생겼어요 너무 잘하는데 아 뭐라 할까요 이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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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잇지 선배님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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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같이 챌린지 했었거든요 마지막 근데 이거 좀 애매한게 지금은 둘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경이는 조금 더 맞추고 있고 아 진짜요? 지금 2명은 거의 다 맞추고 근데 나경이는 읽는게 더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누가 더 빠른건지 좋습니다 그냥 보여줘 그리고 내가 너보다 3살 더 그니까 내가 좀 더 근데 뭔가 테미 나올 것 같아 테미는 그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왕두이걸스 선배님의 테미 그 때가 그 때가 출신 근데 그 때가 2000-2005년대 근데 이건 좀 더 빠른건지 누가 더 빠른건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없는건데 이건 누가 더 빠른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빠른건지 자 이거 진짜 쉬운거 쉬운거 안 불러요? 아니 이거 둘이 같이 맞추면 되는건데 다 부르는거에요? 아 저 알아요 어 뭐에요? 어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나 노래 알고있어 그치? 알고있는거 맞아요? 워낙 유명한 노래였어 노래방 차트에도 맞아요 댓글에 너무 어렵다 우리애들 괴롭히지마 아 머리애들 아 머리애들 웨이브 살려줘 이거 다 팬들에게 받은 추천도인데 어 진짜 그 남아주도 팬스 배우면 트이전도 골치야 다음 곡 이것도 명곡이다 이거 못맞추면 명곡 아 다음 빨리 언니 근데 너무 짧아요 그냥 계속 들어요 불러요 맞춰라 불러요 포기하셨어 아 몰라요? 아 근데 나 이거 요즘 노래 나온거 같아 그쵸? 아닌가? 우리가 너무 옛날사람인가? 아닌가? 아닌가? 아 아 아 빨리 불러요 난 뭔지 알아 근데 요즘에 맞춰라 와 웨이브도 무린대요 아 근데 이거 저 진짜 알거든요 최근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목이라 웨이브 맞춰서 보여? 뭐에요 뭐에요 뭐 이렇게 옛날에도 아니 나 이 노래 진짜 알아 드라마에 아 아 뭐지? 정답은 진짜 모르겠어요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노래방에서 많이 봤어요 말이 많이 와 이제는 시대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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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거는 다 노래방에 가라는 신호인거 같아요 아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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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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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선배님의 둘이서 맞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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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 작품 작품 나 작품 유빈이 드디어 공유빈이 지도되고 근데 뭐예요?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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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선배님의 10min 드디어! 드디어 망쳤어! 드디어 공유빈이 지도되고 그래서 오늘의 윈윈 K-POP 프로 8! 김나경입니다 와우!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정렬! 김나경 굉장히了解 K-POP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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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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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추가로 특별한 파트를 하려고 해요 朋友们! 오늘은 특별한神秘环节 저희가 지금 당장 팬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피드로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 드릴게요 우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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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veces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Servicesis 안녕하십니까 ret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아. 여기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채연 언니랑 서연 언니를 틱톡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채연 언니랑. 채연 언니랑. 채연 언니랑. 되게 귀여운 틱톡입니다. 되게 귀여운 틱톡입니다. 엔딩. 엔딩요정. 오늘 지우죠. 오늘의结尾精灵은. 인수유. 漂亮.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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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뭐야? 나 못 봤어. 진짜 이거. 봐봐요. 너무 예쁘다. 이거 저희 회사. 팬분들께서. 진짜 대박. 이렇게 나와도. 세일러문. 너무 예쁘다. 오. 약간 심즈 느낌인데. 맞아. 이 밑에 S. 포인트. 첫 번째. 이것도 예쁘다. 웨이브. 내 취향이니까. 3번 너무 좋아. 어때요? 세일러문.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때요? 그럼. 좀 관심이 있는 거. 댓글 남겨도 돼요? 지금. 저희도 빨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빨리 응원봉이 나왔으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연棒. 빨리. 응원봉이 나왔으면 좋았어요. 댓글. 댓글 달아볼까요? 댓글 달아볼까요? 댓글 달아볼까요? 응원봉에 달아볼까요? 응원봉에 달아볼까요? 오케이. 제가.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낼지? 뭐라 낼까? 어. 저희도. 아이고. 저. 아이고. 저희도. 아. 빨리 쳐.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얼른. 응원봉이 나왔어요.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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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생. 기. 너무 느려. 아니야. 싶어요. 오. 좋아요. techniques. 다 Install. 다 오늘은. 트 블스 RHEE 중 바로 팀 photos. 하reesд Etui 봄이 높였어요. 한 2개 vault. complètement measure. died 올라올려가 나고요 또 거야. 좌왕. 한 2개, 더 할까요? 봅시다인데. 이거 이렇게 추천을 했구나 이렇게 거꾸로네 오 우리다 아 이거 이렇게 추천을 했구나 아, 다같이 그렇게 추천을 했구나 아, 다같이 그렇게 추천을 했구나 여기에 남이가 너무 어려워 그럴까? 그럼, 그럼 저位粉스 루一個什麽? 범인 찾았다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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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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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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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해, 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키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사랑해 와, 여기가 자신의 파티에 나 달고 싶어 와, 우리에게 자신의 파티에 대해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의 파티에 대해 얘기할게요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따뜻하게 입구 다녀 끝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나경이 말해 귀엽네요 그 아이 맞나? 그 아이 유빈이 하나 더 하고 끝날까요? 좋아요 라키와 유빈 오늘 누가 잘 향기로워요? 공유빈 전부 다 향기로워요 저는 야 최신 거 봐봐요 최신 거 최신 어떻게 해요? 잠깐만 är, 이거 bi I love you Me too 유빈이 사랑해 네, 뭔가 하고 싶어요 하트가 없어요 느낌표 오! 신세계 유레카 미투 이거 하고 싶었구나 하트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게 그거구나 오늘 실시간 채팅도 했네요. 귀엽다. 우리 오늘 댓글도 남기고 팬들이랑 재미있는 게임도 진행하고 소감부터 얘기하시죠. 네. 일단 저부터 할까요? 저는요. 일단 문제를 많이 못 맞춰서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팝이 돼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 문제가 나온 건 저에게 노래방에 가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또 Tears를 불렀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내게는 없나, 없지 않이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래방에 가라는 신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빈이觉得 통과지. 오늘의 게임을 통과해 자신의 신호의 특징은 그리고 제가 오늘 웨이버 라이브가 처음이었는데 처음이었는데 여러분과 처음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다음에 또 같이 웨이버 라이브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실 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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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댓글도 재밌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3번 영상에서 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재미있을까요? 음료수를 더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음료수네요. 음료수는 뭐예요? 마차고기? 아니, 알아가보는 음료수, 그래서 이제 제가 맛있는 음료수 순위로 이렇게 써. 아, 그래서 이렇게 써. 제가 이거로 이렇게 써요. 제가 이거로 더 재미있게 해 주실게요. 이거로 더 재미있게 해 주실게요. 음료수는 뭐예요? 그거로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로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로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웨이브는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보고싶나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보고싶은 콘텐츠를 팬사이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해서 적극 수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이 이용해서 많이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는 허거를 먹고 소스가 더 맛있는지 그거 좋은 거 같아요 맞지? 나경이 지난번 부터 깨서 나요 하고 싶어요 마라탕도 좋은 거 같아요 나경이 지난번 부터 깨서 나경이 지난번 부터 깨서 다 먹는 거네요 또 있어요? 좋아요 오늘 우리 굿나인 합시다 굿나인 합시다 굿나인 합시다 새벽 10초 3 7 6 6 감사합니다.